너무 맛있겠다 진짜 재료가 다 신선하잖아 바로 이 마을 밑에서 간 거잖아 우리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게 무슨 호소야 정말 야 이 봄철에 미나리가 뭐 좋다는데 미나리를 살짝 돼지 그림으로 내가 한번 데쳐볼게 돼지 그림에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비주얼 봐라 일단 이걸 먼저 드셔보세요 야 이 미나리가 미나리만 되게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 얘가 우와 왜 엄청 연해 미나리 맛있어 연해 맛있어 맛있어 연해 진짜 벌리는 거 하나 없이 연하리들게 어쩜 이렇게 연해 미나리가 그치 으음 미나리 향이 좋다 진짜 맛있어 맞어 진짜? 응 우와 자 내가 고기를 주면 이제 여기서 썰어서 줘 음 이제 썰면 되나요? 우와 저는 약간 좀 바삭바삭해 아 그래? 아 뭐 아니 우린 무조건 게스트 위주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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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예요 미나리 잡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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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었는데 미나리에다 싸먹어봐 자 드세요 답 싸봐 우와 와 샨방에 짓고 싶은데 미나리가 크네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맞죠 진짜? 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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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으니까 향그러운 게 맛있네 음 그러네 아우 와 진짜 맛있어 오 더 향을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 정말 음 이건 손 써야 된다 응 그렇지 먹을 줄 아네 네가 같은 거 있으면 아우 이 자식 오래 알아봐야 소용없어 으악 음 isms 음 wirklich 음 이건 조합이 정말 짱이다. 진짜 무나리하고 조합이 예술이다. 진짜 맛있는데? 할 말이 있게 만드는데? 너무 좋다, 이거. 고기 빠삭빠삭하고 너무 맛있어요. 무조건 게스트 위주야. 일세 조합이 정말 출구야. 밥도 잘 됐고, 쌈장도 맛있고. 아이고, 식구들 몇 개 살리나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, 진짜? 맛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이때는 진짜음에라니. 밤. 아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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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